안녕하세요 올리브 입니다 이번 영상은 죄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관련 영상인데요 배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learn 이라는 단어의 발음이에요 발음 기호 하나씩 보면서 정확한 발음 그리고 원어민 발음까지 배우고 마스터 해볼게요 네 우선 l 로 시작했습니다 이 l 시작하는 첫 소리는요 앞에 l 하는 준비 소리가 있어요 l 그냥 l 가 아니구요 l 이라는 소리는요 왜 나냐면요 혀를 아래에 편안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혀가 윗니 안쪽으로 올라가지요 올리면서 나는 소리가 어 하는 준비 소리에요 그냥 올리는게 아니구요 올리면서 소리를 성대를 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에요 올려서 치경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곳에 혀를 밀어서 대듯이 올려서 대면서 o 하시고요 그 다음에 떼면서 l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올려 천천히 볼게요 올려 올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올려 올려 앞에 을 소리는 넣으셔야 원어민 발음에 더 가깝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르 르 하는 것보다는 올려 올려 그죠 이게 원어민들의 발성법입니다 그 발음이 한글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발음이 되고요 이런 걸 아셔야 비슷한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 올려 할 때 힘 빼세요 오우 하고는 혀끝을 밀어서 붙이시면요 혀끝이 윗니 안쪽 약간 윗니 안쪽 위에도 닿습니다 여기 경계에 있는 치경 잇몸에도 닿지만요 윗니 안쪽에도 살짝 닿습니다 이게 이렇게 밀어서 그렇습니다 혀를 o 하면서 혀끝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l 하고요 그 다음에 3자 모양 점점 r 까지 r 을 동반한 모음 소리예요 이 발음 기호는 r 이라는 소리를 내는데요 입술이 r 이 들어갔으니까 입술이 앞으로 좀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혀를 목부멍 쪽으로 많이 당기는데요 이게 이 r 하는 소리가 강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발음 기호 소리예요 강세가 없는 경우 r 하는 발음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r 이렇게 강하게 소리도 높게 그리고 길게 발음을 합니다 강세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면 이제 r 할 때 혀를 목구멍 쪽으로 당기는데요 혀 끝을 굴려서 이렇게 말아서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천장에 닿을 수 있습니다 혀 뿌리 쪽으로 혀 뿌리 쪽을 목구멍 쪽으로 당기면 혀끝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는 거죠 그래서 r 이 앞에 어 하는 소리가 조금 길죠 어 한 다음에 어 이어서 하는 거니깐 어 어 하면서 어 할 때 어 하고 어 하면서 당깁니다 해볼게요 어 어 어 네 그래서 어 어 이렇게 좀 강한 소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엘 하고 얼르 하고 어 까지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음 하고 모음 소리 하고요 러 러 러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 해볼게요 러 러 러 러 까지 했습니다 러 하고 당긴 상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 소리는 엔 이에요 이 엔 소리는 은 은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혀 위치 여기 같습니다 네 엘 하고 같은데요 은 엘 엘은 아까 을 하고 을 하고 밀었지요 그래서 윗니 안쪽에 좀 더 닿는데 이 은 하는 소리는요 여기 잇몸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데요 그 만나는 잇몸에 톡 튀어나온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닿아요 그래서 러 러 러 같이 저희가 했죠 러 하고 혀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은 하면서 당겼던 혀끝이 치경 쪽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은 하고 여기에 치경에 잇몸에 닿으면 됩니다 러 여기 치경에서 시작했죠 러 하고 을 러 하는데요 러 저희가 러 한 다음에 러 하고 이어서 해야 되죠 러 하고 러 하고 러ي 당겼다가 은 끝나는 겁니다 러은 이렇게 천천히 이어서 두 번 해볼게요 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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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끝도 이제 르 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르 하면서 힘은 줬다가 은 할 때는 힘을 빼시고 치경에 딱 닫고 마무리합니다. 르 르 르 아시겠죠? 그럼 조금 빨리 해볼게요. 르 르 르 빨리 해도 똑같이 르 르 하는 겁니다. 이동이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시작했다가 당겨졌다가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그죠? 르 르 르 당겼다가 풀어요. 당겼다가 풀기.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요. 비법 정리를 두 가지로만 해드리면요. 르 르 할 때 혀를 당기세요. 목구멍 쪽으로. 강세가 있게 발음할 때는 강조할 때는 르 하고 강하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 하고 끝날 때는 당겼던 혀끝 치경으로 다시 내려와서 살짝 대면 되겠습니다. 그죠? 강조할 때의 발음이 르 르 르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원어민들이 또 대화 속에서 이 발음기호에 해당하는 이 발음으로 다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하진 않습니다. 약하게 발음이 되어질 때는요. 그냥 제가 아까 약한 발음 있죠. 르 르 르 르 하고 르 하고 많이 당기는 거 말고요. 이 혀를 조금만 당깁니다. 약간 당기는 느낌으로 르 르 르 르 예 아까는 여기서 이 발음기호에 해당하는 삼자 르 르 르 하고 힘을 주어서 혀를 많이 당겼다면 르 하는 거는 그냥 조금만요. 그죠? 힘 조금만 주시고 이 혀도 여기까지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르 르 르 이렇게 긴장만 줬다가 푸는 정도로 발음을 하셔서 르 르 르 르 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르 르 르 르 르 천천히 하면요. 르 르 르 르 강조할 때에 말하면은 르 르 르 르 르 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회화 속에서는 이게 두 개 다 쓰이는 거죠. 그치만 대화하는 문장에서는 약한 발음을 더 많이 쓰겠죠. 강조할 때 빼고는요. 여기까지 발음 기호의 발음과 원어민들이 실제 하는 발음까지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발음 한번 천천히 원어민 발음 느린 발음과 빠른 발음 두 번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느린 발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발음 두 번 들려 드릴게요. 느린 발음 레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륨 이라고 하죠. 이번엔 빠른 발음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날 네 이 르 소리가 아주 강하게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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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진 않지만 learn, learn, 빠르더라도 혀를 당겼다가 은 하고 내려오는 그 발음 그대로 다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발음 practice 많이 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이니까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